넷! 이사 tac지Press 입니다. 둘! 셋! 호! 안녕하세요 ㅎㅎ 호! 3 이산 영댄스 일단 수저 그레테스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직접 그린 고음 옆에도 못 사있어요 여기 보시면 항상 건강하자 약간 기념국 느낌이에요 그리고 배가 든든해요 호의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진짜 명언이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오늘은 이렇게 놓고 일단 수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나무 숟갈 젓가락이 건강해 제 의견이 들어간 그림도 그림도 천우 문베베 그리고 한입만 그리고 여기 이제 맛있게 먹고 있는 입모양이 있습니다 그랬나요 혹시? 네? 그것도 그랬나요? 그럼요 와 우와 와 와 너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두 개 다예요? 네! 아! 하나! 아! 네! 어! 두 개 다예요? 네! 안무 아 여기 핸드폰을 거치해서 우와 예 핸드폰 있어요? 없어요 핸드폰을 거치해서 와 진짜 이거 완전 좋아요 오 뭐야 갑자기 저거 보여 몬스턺스 V LIVE도 보면서 뭐야 딱 짬짤렸네요 딱 솔직히 저는 조금 어 거리는요 하트에다가 했는데요 이게 왜 하트를 했냐면 이게 I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M을 만든 거예요 제가 사실 이렇게 하트의 가운데를 M으로 그런 사실인데 그런 사실인데 그런 사실인데 그런 사실인데 야! 저는 이거 타고 있어요 오! 진짜 네? 가지고 만져봤는데 민혁이 고을 파우치보다는 제가 좀 더 좋아요 맞아요! 훨씬 좋아요 실력으로 네 실력으로 이렇게 됐고요 다 안 펴져요? 다 펴지면 안 되죠 모두 떨어져요 What are you doing right now? 카드는 어디나요? 카드는 아름다워셔도 되고 네 여기 명확하신 거 없어도 되는데 사실 길루님 카드지가 지금 어떻게 또 동작용 생각도 없죠? 네 명확하신 거 생기고 네 명확하신 거 저 극조지 어휴 반등이십니다 어휴 반등이십니다 선생님 이분은 저거 말리고 싶은 거 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네 오늘은 오늘 V LIVE 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쇼어스가 한번 해보려고 아 쇼어스 잘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또 만지는 디자인 굿즈가 조금 조금 개구니가 창피하시다 에이 사실은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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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오! 오! 또 좋은 재질을 써가지고 털이 굉장히 안날리게 금 해요 아 엄청 좋은데 다음 다음 유형은 아! 다음 유형은 또 이거 여시는 물여! 우리 주환이의 패딩 귀엽네요 설명은 뭐냐? 렛츠고! 주환아, 일어나 뭐라고 하지? 파티 아니, 우리 설명한 거 셜록홈트 홈쇼핑의 홈시어터? 아니, 저 뭐야 설명한다고? 아, 쇼버스트님 아, 쇼버스트 쇼버스트였습니다 안녕